날이 추워져 실내 활동이 늘고 연말 모임이 많아지자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독감 환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투인대믹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3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며 재유행 양상을 띄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 추이를 보면 전주보다 무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다 연말 모임이 많아진 것이 확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N1 검출률이 최근 30%를 넘기면서 새로운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N1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40% 이상 빠른 것으로 외국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유행을 기준하는 1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고령 확진자 사망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반해 백신 추가 접종률은 인구 대비 9%에 불과합니다. 마스크 해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만큼 좋은 방역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지역 독감 의심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다시 유행하며 우려했던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